E-LOOKUP 잠깐만 놀라요 제가 춤 아춰요 오늘 우리 하기도 하고 내 팀 다 온네 자 에센아 매번 갔다가 허리케인 하이라이트 나오면서 춤추면 됩니다. 알겠죠? 멤버들도 알겠죠? 허리케인 하이라이트 나오면서 같이 추면서 간다! 자 간다! 자 간다! 우리 허리케인! 와아! 여러분 우리 허리케인! 자 이제 다시 할거라고 하세요. 자 할거하세요 여러분들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 몸을 그냥 사진소에서 받을게요 여러분. 힘들다. Questions 원래 그게 나갔는데 난 살거야 이거 가자 가자 기하리팬 천천히가 위에 가자 기하리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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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어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돌아갈게요 얘들아 마지막에 다같이 해야 돼요 안하며 튼 나갈게요 자 마지막에 안하며 튼 나가요 마지막에 안하며 튼 나가요 이번엔 해야되요 이번엔 해야되요 네 국룰이 갈게요 가자 올라가 가자 우영 보겠다 우영 우영 부여해 좋아 무언가 자 가자 oid 추.- 시청자 여러분 시간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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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이거 사실 멋있는건데 여러분들 저희 갈 때는 어디썼거든요? 근데 이거 올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거 올리지 말아주세요 제발